보수에서 우다다방은 중숭아하고 순환 친구들이 모이는 방인데 우다다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한마리 하고 여기 이 친구하고 여기 밑에 친구는 그 밑에 많네요 수술 마치고 깨는 중입니다 몸무게는 4.7kg 수컷 3마리째입니다 3마리째 중성화되고 합사된 방으로 다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서 운 좋으면 입양자 찾아서 입양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계속 거기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쪼롱입니다 쪼롱이 수컷 보습한데 일단은 마취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컷입니다 이 친구는 비협이 일단 수술 준비 중입니다 수술을 좀 큰 수술을 했습니다 신장 절제술을 했는데 중우성화하고 콩팥도 우측 콩팥을 절제했습니다 수신점 물로 꽉 차서 커져 있었습니다